모니 После의 정답을ise 그래서 went intoív 알았다 제주도 Uncle Ghigan 갈 필요가 있어? aquilo 광고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야 보다 사람들00보잖아요 입술은 Selectedologic 갈 필요야 되는거야 나는 계속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포인트인 거죠.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뭘 찍네 하면서 무슨 포인트. 그쪽에는 광고 중에 통보가 된 거야, 그 내용이? 아 얘기했죠, 제가. 나한테 왜 얘기 안 하냐? 저희가 결정권이 있어서. 뭐가 없었네. 그러면 딱 무조건 간단한 심만 넣을게요. 한 번에 원크해 가는 걸로. 야, 수온이 존나 찬 거 알지? 수온이 한 계절 늦게 따라와. 지금 수온은 겨울 수온이야. 이길 수도 있어. 뭐지? 잠그는 걸로 할게요. 참, 그렇게 쉽게 안 두고. 네? 아, 진짜. 겁나 빡빡한데 줄리죠, 이게? 지금 빡빡하시는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 야, 만약에 그거를 설정을 바꾸려고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냐? 다시 얘기해서. 다시 얘기해서 그건 한 번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당장 업로드가 이지만 해야 되니까. 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뭐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거로. 낚시터 가서 하는 거 어때, 낚시터? 낚시터는 수법이잖아요. 아니, 얘기하면 나 아는 낚시터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좋잖아. 어쨌든 들어가고 온 차라리 그린 예쁜 바자가 낚시터. 뭐 그런 거야? 한 명이서 같이 들어가서 수준씩 찍어라. 내가 들어왔다. 아, 불어들고. 뭐가 지금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하는 거야? 뭐야? 메이킹 끌려. 히히히. 한 대 올 것 같아. 히히. 왜 쉬워? 해야 되냐? 해야죠. 뭐였지? 지금? 자, 와. 쏴야 되지. 아, 쏴야죠. 아, 쏴야죠. 아, 쏴야죠. 아, 쏴야죠. 좀 올려줘. 아, 네. 야, 사람들이. 야, 어린이들 다 쳐다보잖아. 야, 빨리 가자. 나 다시 돌아갈래! 에에에에에에에엠. 뭐지? 엄마들. 엄마들, 엄마들. 엄마들. 아, cricket. 리나, 엄마들. 오지 наши 하나, 둘, 셋. 포함된 이번에는 조금 더 정당하게 나와주세요. 내가 원더우먼이다. 살짝 마블 히어로 느낌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시야, 아니다가. 아, 제일 중요해요. 아, 이거 그냥 패스트. 다 아시죠? 꿀렁꿀렁. 이게 근데 오죽 두렵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꿀렁꿀렁. 좀 슈퍼히어로 나오듯이 뭔가 팍 하고 남파놨어요. 이거 아니면 뭐 이런 걸 보고 나온 거 어떻게 한 거야? 어, 좋아해. 아니면 양수는 한 마리씩 들고. 아, 괜찮은데요? 네네. 이 비린내 장난 아니야. 근데 이거 무너가 구멍에 굳이 없어서 퍼진대. 형, 부탁해요. 형, 돌아가시면 시작할게요. 네. 네, 파이팅. 아, 그래. 아, 그래. 아, 사도같아, 너희가 왜? 아, 사도같아, 너희가 왜? 형,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약간 호무스러워요, 약간. 아, 이게 광고인데. 너무 진정하게 죽어있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아니고 방에 있는 거? 어,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요. 어, 좋아. 형,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진짜. 완전 툭 들어갔다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했다가, 팍! 나타났어요. 그리고 광고니까, 진짜 딱 한 번, 마지막. 찜고 한 번 봐. 쉽지가 않아, 그렇지? 형, 더 들어오고. 더, 더, 더. 더, 더, 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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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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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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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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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 뭐지? 안녕! avere totals 안으로 들어갈 아침 Skeeter 면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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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 고생하셨어요 진짜 방송 가지고 왔어요 바나물 어때요? 짜요? 아 진짜 바나물 존나 먹었다고 저거 몰카였어? 완전? 완전 처음부터? 아까 끝났어요 아까 아이씨 언제 끝났어? 원큐에 끝났어 원큐에 어? 원큐에 뭐한가요 그러면? 형이요? 형 수영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 수영시켜드렸죠 어떠셨어요? 와아 왜 이렇게 춥냐 올라 춥고 물이 존나 짜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물어보자 우리 이거 지금 찍은 장면이 이 장면이 있어서 몰카를 한거야? 아니면은 몰카를 하려고 이 씬을 넣은거야? 몰카를 하려고 이 씬을 넣은거죠 다 세개 가자 다시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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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Spot